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 장 시작 전에 회사에서 무려 4,594억원에 대한 공시를 냈죠. 459억원이 아니라 4,600억원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디아 트러스트 공급 계약을 셀트리온 USA와 계약을 했습니다. 그 계약 기간도 2년, 3년 후가 아니고 4월 30일까지 앞으로 2달 20일 정도까지 다 납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엄청난 계약 금액이죠. 작년 매출액 대비 24.85%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가 지난 1월 27일에도 공시가 났었죠. 이때는 계약 기간이 변경이 돼서 났었는데 당초에는 1월 31일이었는데 2월 28일까지 한 달 정도 계약 기간을 늘리면서 이때도 계약 금액이 2천억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2천, 4억, 정확히 2천, 4억이었거든요. 거기에 플러스 2천, 4억은 2월 28일까지 플러스 4월 30일까지 2월 28일 이후에 두 달이죠. 4천, 594억 원. 무려 6천, 6백억 원에 해당하는 공시가 나온 거죠. 1월 27일, 2월 11일 날.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 세력인지 아시죠? 여러분들 이따 9시 정규방송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